어? 가오 7레벨이다 내가 만든 거구나 7레벨이지 어? 이동 안 돼 이것도 어느 지역까지만 이동할 수 있고 그런 건가 본데 이벤트 있겠네요 이거 어린이야 설마 다리를 내가 건너라는 건 아니겠지 다리는 아니겠지 설마 다리 이전에 뭔가 그렇지 그나마 다행이다 어디로 가야돼? 어디로 가도 별로 땡기지가 않는데 이거? 또 로그린으로 가고 싶지 않고 적당하게 이동해봅시다 이동이동 똑같애 거리가 여기가 그나마 가깝네 여기가 그나마 가깝네 누구랑 싸우는게 만만하냐고 하면 그나마 문헌인데 어? 얘 들었냐? 또 전쟁이네 그나마 로란스도 하이던데 뭐 진심이야 엄청난 충돌이 된다고 해 그래서 또 그레이브간 계속 싸우는게 하고 적료 기부기! 薬에 칸오케! 가세기 도키다 이런게가 아니지 이랑 약이랑 관까지 좀 모아야겠구나 거기에 그런거 그가狙이 아닐까? 헬르달프 수영 1 수영 1 수영 1 수영 2 수영 2 수영 2 수영 2 수영 2 수영 2 수영 3 수영 3 수영 3 수영 2 수영 2 수영 3 결판을 떼고 왔어요. 고양이인의 마을로 가야겠다 라고 고양이인이 살고 있다며 정신의 마을 다음은 조사하겠네 각지의 전설에 박식한 천족한테 물어보자 가오천족이라면 알지할까 라면서 가오천족을 둘러봐야겠나 그렇고 세이브를 안해도되고 스킵 세이브를 할 시간 따위 없다 하하 여튼 아 여튼 바로 못가고 3000포로 빠질뿐이네 이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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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들이 아우 아우 씨 누나 porque 우선 육 recib'? 슬의 동시 또 converging란? 확실해 Iz 아무래도 예 получит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다리는 그리고 왠지 아까는 세이브해서 워프 됐을 것 같은데 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길을 막았던거지 워프 가능했을 것 같은데 거의 다 왔어요 근데 그래서 워프 될 것 같은데 왠지 여기인데 바로는 못가고 그치 이동되지 이 근처까지 이동되네 동부지역 가보자 왜 여긴 못가지 쟤 여기 살짝 있네 응? 왜 여길 못가지 아니 지금 요 오른쪽으로 가면 되거든요 근데 밑에가 막혔어 왜지? 아 여기 지금 길막이 생겼다 그럼 길막일거야 왜 못가게 막아놨을까 반대쪽지역으로 가지 말라는건가 이 동굴을 통해서 아마 반대쪽지역으로 가실거였나 반대나라로 그거 막는건가 응 들어가 봅시다 꼼꼼하네 별걸 다 막네 꼼꼼하네 별걸 다 막네 사망자 사망자가 몇매이 걸러내네 사망자가 몇매이 걸러내네 바빠요 피해자가 많다고 막 보고 가봐 어 결판을 낸건가 농담이지 어 선발부대 간에 싸움을꺼야 아마 그냥 분대끼리의 싸움이라면 정말 끝날테니까 공기선이 안간 비난유도에 시간이 걸린거같습니다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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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가 벤드라고에서 잡혀버렸어 수우키쿵의 암살용으로 우리에게 하이라인드에게 이따가도 산거라고 왜? 그거는 내가 맞지? 르나르가 대국에 모짜렀다 내가 모짜렀한건데 알았다 대국은 카센의 대기 베이브를 찾았다 수우키쿵의 암살으로 하이라인드가 하깝다 제국이 싸움에 명군을 만들려고 한거구나 수우키쿵의 암살으로 하이라인드가 감상시켰다라고 죄송합니다 죽을래? 세이패이었다 세이틴이 나를 보내주고 방패가 됐어 각오는 됐어 이 일을 부른거니까 하지만 갔다와라 갔다와라 나도 갈게 일을 부른거니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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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샤로 가는게 나을것 같긴한데 왠지 저를 좋은일이 있을것 같지가 않은데 가봤자 아리샤 어딨어? 일단 아리샤가 어딨는지를 먼저 알아야되고 아리샤 이속! 산렸다 뭐 이석 살렸고 세이브 한 다음에 아리샤를 만나러 가려면 반대쪽 지역으로 가야되나? 워프로 반대쪽 전장으로 갈 수 있나요? 여튼 오랜만에 아리샤 이름 들어보네 한동안 저기로 가야돼? 일단 말이 힘들었을까? 지금 누구나 개화할 상대도 없어가지고 얼러가 될지 알 수 없어 감도 안 잡히네 음 아 펜드라구에 가서 로젤 어? 컨택지가 3개에요 어 전장에 하이라인드 진지로 가자가 1번이고 라스톤벨로 가서 세르게이를 만나자가 2번이고 펜드라구에 가서 로젤 도와주요가 3번이고 어 궁기 타나요 여기서 궁기 타나요 여기서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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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 나가자 이제 이것도 따로 저장해놔야겠다 그레이브 간대는 간대는 저기 돼있구나 어 뭐야 못가 종공격 준비를 사르나라 직명의 예린 대로 종력으로 로란스군을 전멸한다 선멸한다 아 뭐야 가도 돼 세이브 포인트가 사라졌어 아리샤가 아니잖아 뭐야 당신 도사 쓸레 내 진지 어서와 마침 잘됐고 조만간 총공격을 명할 신명이 올 예정이야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자로 해서 말이야 설마 아리샤한테 그런 일을 시키는 거야 바르토르가 분명 생각한 것이지만 재미있는 생각이야 교비하면 반격죄에 처벌이 될 대전쟁이 시작되고 거부하면 반역죄로 처형당하겠지 아리샤의 곤란에 하는 얼굴이 너나 바른거리는 걸 너희들을 로란스의 시각이라고 사자베베베 직명이 없으면 소공격의 명분이 될 너를 로란스의 자극이라고 지금 소리치면 침묵에 있는 거라도 응급할 명분이 서지 동사들을 막으려면 아리샤의 힘이 필요해 아리샤 동사들을 막으려면 아리샤의 힘이 필요해 아리샤 해봐라 할 수 있다면 아리샤 오나요? 분기가 두개가 생겼네 은근히 분기가 좀 있다 오히려 엑실리아2보다 더 있는 것 같은데 kaikki 아 거의 가만히 서있어 아리삼테의 의자 말트라니 빅마라는 걸 알려주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돼? 자 아... 바로 싸우고 있다! 내가 더 싸워드리지 못하지! 하이라인드가! 하이라인드가! 괜찮다! 하이라인드가 더 멈추는 중에서 뜬금없이 배틀을... 시작하자! 정신이! 하이야! 중시킹! 정신을 해소했어요! 뭐야 뭐야 오 恋아 恋아 友達 友達 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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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성의 아리샤를 내가 옹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거야 공격을 명하는 흉경을 전하지도 못하고 말이야 그렇게 지나 증오가 불안해 전화시피에요 막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죠 로란스를 치라는 왕의 명령 이미 나와버렸어요 없으면 안 돼 Xavida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가 있는지 바로 그 의미가 없지 그 의미가 없지 그렇다 그 의미가 없지 아니 어쩔건데 그래서 아리이샤가 각오를 정했다면 자비이더 님도 무시해를 못할까요? 분을 알고 보다 훨씬 내 취향이야 라고 군대님은 이 사람을 하겠다 다행이야 분을 지휘하는 건 말과 선생님이야 선생님도 협력해줄거야 그건 무리야 말도란 빅마인걸 재앙인 현주의 부하로서 전쟁을 부추긴 장본인이야 어차피 알고싶은 거 아니야 뒤에서 찔려서 찔릴 땐 늦었어 거짓말이야 농담도 할게 있고 안할게 있지 말도란 선생님은 계속 나를 응원해줬는데 격려해줬다고 했나 당황해서 미안해 만나면 알 수 있을거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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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튼 아리이샤가 레벨 50일로 들어왔네요 허이 처음부터 금비가로 그냥 다달고 있네 험 금비가 칭호 14 레벨이네요 하하 결전의 장착 무기도 다 잘 맞춰가지고 왔네 대단하네 우리 아직 금빛과 없지 않아? 자비다 말고는 아 하나 있다 그리고 슬레이는 무슨 다음 기술 콜루에 사자 콜루에 사 무슨 짓인지 사자 아닌가? 엄청난 거기서 배울라고 하는데 은근히 다들 금빛과 이제 치고나 얻었네 얘만 얘만 동색이네 슬레이식길도 뭐 배웠니? 배웠었네 알게 모르게 막 배우네 찌른 후에 찌른 검의 왼쪽을 찌른 검의 왼손을 겹쳐서 중력장을 발생시킨다라고 다운드인 저한테도 효과가 있고 단공검으로부터 공중에서 연계도 가능 단공검 상위기술이 있네 글쎄 속성모냐 땅바람 여기다 넣어줄까? 사자전후를 뺄까? 사자전후가 데미지 하나는 쪄는데 데미지 하나는 쪄는데 데미지 쪄는데 데미지 쪄는데 다운드가 이즈니 슬레이식길도 약간 랩이 싸움에선 치명상복이던데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리샤가? 봐줘야될까 봐줘야될까 봐줘야라고 뭔 소리야 뜬금없이 눈얘기가 나오네 그러니까 이젠 눈이 잘 안보였었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가령은 이거 진짜 잘 안보여 근데 그 위에 있는 가령은 다시 뛰어난 쩌 롸 пам 롸 이 여관도 제일 비싼걸로 세이브 포인트 간 이동이 불가능하다네요 아 좀 더 진행해보자 뭘로 가야돼 그냥 마냥 걸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돼 꽤 먼데